하루하루 천만 원씩 떨어뜨려, 내가. 남아지도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남아야 할 게 해, 하니까. 주인들 지금 죽을 마시죠. 전세라는 KF량에서 전세가 그 위에 방금을 막고. 집값이 반토막 나면서 보증금을 수억 원씩 낮춰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위해 떨어진 전세가에게 해당하는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남에서도 역전세난의 중심에 있는 강남구 개포동을 찾았습니다. 역전세난이란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을 가리킵니다. 호객 논호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총 398건의 역전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89건이 개포동 거래로 강남구에서 역전세 거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전세계약을 한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갱신 또는 신규계약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곳은 4년차 단지인 개포레미안 포레스트입니다. 2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인데요. 딱 2년 전인 2021년 2월로 돌아가보면 전용 75제곱미터 전세가가 1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월 계약된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같은 평형 전세가가 2년 전 대비 6억 5천만 원이 하락한 8억 원에 계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의 역전세입니다. 5년차 단지인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어떨까요? 지난해 6월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가는 16억 원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난 올해 1월에는 8억 원으로 전세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맥을 못 추는 상황. 구축 아파트 전세가의 하락세도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41년차 단지인 개포주공 6단지입니다. 21년 5월에 전용 73제곱미터가 7억 원에 체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월에는 2억 9천만 원이 하락한 4억 1천만 원에 신규 계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람들이 하루하루 천만 원씩 떠나트려야 돼.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가지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나가야 하니까. 매매가 전세가 할 거 없이 무섭게 오르던 강남에서 이렇게 전세값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입주장의 영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은 그만큼 하락폭도 가파를 것이라는 건데요.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조합원들이 공사기간 동안 인근에 전세로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입주가 다가오면서 그 전세 물량이 쌓이고 하락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달 입주 예정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3,375가구에 달합니다. 초신축 대규모 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개포동 전셋값을 흔드는 양상입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세물량은 1,300건이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가격 호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자 기사입니다. 해당 단지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호가는 6억 5천만원, 전용 84제곱미터는 9억 3천만원까지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며칠 뒤 직접 다시 확인해보니 전용 59제곱미터는 6억원, 전용 84제곱미터는 9억원으로 또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최저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수인분당선 개포동역을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사람들이 개포동을 찾는 이유는 바로 학군인데요. 도보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초, 중, 고등학교가 수두룩하고 숙명여고, 중앙사대부속고, 당국사대부속고 등 명문고로 불리는 학군이 가깝습니다. 비싼 전세값에도 개포동에 거주했던 건 이런 이점이 컸을 텐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학군 호재마저도 속수무책인 느낌입니다. 그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장이 끝나면 강남의 역전세난이 종지부를 찍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강남 3구에 올해 예정된 입주물량만 9,691가구, 서초구 반포동에 레미안 원베리가 2,990가구, 그리고 개포동에는 또 다른 단지인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6,702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게도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고로 고소득, 고가주택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뿐 아니라 서울아파트 전세값 하락폭은 계속 커지고 고금리 부담이 전세시장을 짓누릅니다. 여기에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시장 이탈 가속화에 따른 시장의 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시장 이탈 가속화에 따른 시장의 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시장 이탈 가속화에 따른 시장의 고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